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 이른바 그룹 총수를 변경했습니다.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최다 출자자지만 지난 2014년 5월 입원 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롯데그룹 역시 신격호 명예회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 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롯데 안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신동빈 회장으로 총수가 변경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지난해 처음 네이버 총수로 지정돼 반발한 이해진 GIO의 경우 네이버 지분을 일부 매각해도 여전히 개인 최대 출자자이고 이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총수 지위가 유지됐습니다.